오케이. 알아요. 치킨. 치킨 뭐야? 나 먹는 거야? 더우의 미션은 절대 미각 게임이다. 절대 미각 게임? 치킨 5개를 관찰해서 브랜드와 메뉴 이름을 정확히 맞추면 성공이다. 먹고 싶다. 먹고 싶어요. 나도 치킨 먹고 싶다. 구경할래. 이게 뭐라고 떨리지? 두 번짓도 모르겠어. 나도 할래, 이 미션. 냄새 장난 아닌데? 보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거 봤을 때. 네가 알아. 이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거는. 이것도 오리지널. 근데 이거 봐도 모르겠다. 그리고 정우가 미션에 성공하면 다른 멤버들에게 치킨을 간식으로 주지. 정우가 성공하면 이거 간식으로 준대. 아니, 왜 그렇게 또 돼? 다 식어도 돼. 준비, 오케이. 도전하겠습니다. 정우 도전. 도전. 여기서부터 갈게요. 아, 이거. 이거 안 먹어봐도. 이거 안 먹어봐도. 그래도 먹어봐. 그래도 먹어봐. 음 맛까지 있어. 음 맛까지 있어, 지금. 아, 뭘. 정우야, 맛 섞이지 않게. 응. 잘하면서 해. 오케이. 오케이. 그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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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케이. 도전. 오케이. 도전. 순서는 상관없어. 순서는 상관없어? 순서는 상관없어? 이건 뭐야? 나도 이건 모르겠어. 나도 이건 모르겠어. 응? 어, 봤어. 고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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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라이 형 이거.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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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가 오버야. 아, 이거 이거. 일단 쉬운 것부터 갈게. 아, 이거. 아, 부러워. 나도 이런 게임 할래. 아, 나도 이런 게임. 그거 어디예요? 저기 와.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레드. 아, 배고파. 아, 진짜 부럽다. 진짜로. 레드, 레드. 레드. 오. 지금에서 다 맞았나 봐. 맞아요?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지금 땡이 아니고 땡이 안 나오고 있어. 아, 이게. 근데 좀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저거 그거야. 나도 알 것 같아. 그거. 아. 아. 이거 뭐야. 사심방송. 사심방송. 이거야. 이거야. 정우 형 이거. 어. 빛. 황금. 오. 이거 어려워.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이게. 이게 관건인데. 나 어떻게 돼.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는 먹어봤어. 우리는 먹어봤어. 콜라 한 잔에 맛 섞이지 않겠어? 어. 콜라도 먹고 있어. 아.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아. 황금, 황금. 황금. 맛이 어때? 틀어먹는 것 같아. 마지막 라스트. 그거다, 그거다. 맞는 거 같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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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냥 치킨. 와. 응. 야. 응. 태기! 야! 근데 미션.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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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겠습니다! 봐보겠습니다! 우와. 싸움겠습니다! 대박. whoa so much,